점프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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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희흡 뻑기 희흡 뻑기 내가 볼게. 옳지. 깡충 깡충 뒷머리. 옳지. 우와. 아이고 잘하네. 자 마지막 한 번. 둘 셋. 어이. 뒷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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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바퀴. 이야. 뭐야 이거 어디로 갔지. 태우. 물러. 어이. 야. 야. 집에 구경이 할 수 있어. 아 진짜?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팔 힘이 얼마나 센지 한 번 볼까요. 자 손을 여기 짚고 다리를 뒤로 올려요. 또 올려요. 또 올려요. 또 올려요. 또 올려요. 이러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내려올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는 사람? 네. 오. 네. 할 수 있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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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셋이 한 번 해보자. 자 뒤로 앉아서. 하나. 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박수 한 번 지으자 박수. 이야 잘한다. 또 할 수 있는 사람? 어 태호. 어 태호. 어 태호. 민규. 선생님 좋아해줄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잘했어요 박수. 이야 너무 잘하네. 이제 다리 모으고 오랫동안 지탱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운동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